그날 저녁에 바로 백드라곤 왔어 조졌네 그러면 토템 만들면 안 돼? 애초에 토템 만드는 이유가 뭐야? 난 차비 안 온다고 해서 만들었거든? 토템 만들어서 좋은 게 뭐냐고 난 모르지 처음에는 토템 만들면 시계종이 안 온다고 해서 내가 만들었거든 아 낚였네 어 개뿔 시계종 엄청 많이 와 안 온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백드라곤 왔어 백드라곤 두 마리 왔어 진짜 토템 세 개 좋은 토템 만들면 안 온다고요? 토템 세 개는 만들어야지 안 온다는 얘기? 됐다 됐다 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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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가자 돌 좀 챙기고 가만있어 다 지운 건가? 네가 넣으면 돼 어 넣으면 돼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됐다 여보세요 문 문 문 문 문 이거 봐 이거 문 고정 안 돼 이거 어떻게 괜찮아 안 들어와 이리 안 들어와 이리 안 들어와야 돼 안 들어온다고? 어 안 들어와 안 들어와 못 들어와 그래? 난 불안한데 안 되겠네 진짜 못 들어와 이렇게 하고 오케이 믿어보겠지 여기다가 캠프 바이어죠 아 캠프 바이어야 돼 기둥 기둥 불 저거 지워놓으면 응 그거 뭐지 치킨조들이 우리 근처에 창문 근처에 왔다가 응 다 불 붙어서 죽어 아 미친 어떻게 그럼 지금 해놔? 아 그래 어 새다 아 새도 깃털도 먹으러 가야되는데 그거 많은데 지장 저장하라고요? 집에서? 어 저장하자 저장하자 맞아 아 이건가? 어 씨 아 씨 이거 저장해야되요 아 굿굿굿 굿이구요 저장했으니 소변 좀 왔어요 어 예 다음 파트에서 니 내 좋아하는 나 너 좋아한대 이 오빠야 그 거세하고 오세요 예 얼른 가서 남정네분이 큰일나지 소리하시는거고 예 그 빨리 술 깨시기 바랍니다 예 아 원주민 왔으면 좋겠다 여기 딱 멀쩡한지 이건 뭐야? 책장? 어 뭐 스낵바였던가 아 좋다 여기다 여기다 아이템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걸걸? 초코바 같은 거 진열할 수 있는 아 대박이네 그 이런 거는 집안에 못만드나? 그냥 만들순 있어 만들려면 집안에 만들어야지 이거 밖에 나가 이거를 무슨 뭐 상 오 통나무 날라가는 것 봐 왜왜왜왜왜 아 상점도 아니고 아 해체해가지고 통나무가 밖에서 튀어나왔구나 여보세요 됐다 하나 딱 각 각 좀 내봐 그렇지 그 다음에 찍고 통나무 한 개 더 넣었지? 내가 안에 넣었어 근데 우리 아마 나중에 가면은 우리 나무 다 없어질 것 같아 앞에 왜냐면 이게 나중에 하나씩은 쓸까? 이러면서 결국 없앨 것 같아 결국 하나만 쓸까? 하나 쓸까? 이러면서 여기서 빼가고 저기서 빼가고 이래가지고 딱 하나만 더 쓸까? 음 그러다가 그러다가 사라지지 저녁 안 드신 분들 치킨 드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여러분들 치킨 맛있게 드세요 치킨 맛있게 드세요 아 오늘 진짜 엄청 매운 떡볶이를 시켰는데 그 그거야 맷이 아주 맛이 아주 매운맛 그리고 매운맛 그리고 보통맛 그리고 순한 맛이 있어 맛이 총 네가지야 근데 순한 맛을 시켰는데 내가 먹어봤던 이 동네에서 시켜먹던 떡볶이 중에 제일 매웠어 그래서 내가 잘못 시켰는 줄 알았어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매워서 근데 우리 동네에서 나름 평이 제일 좋았다? 그래서 조금 이제 저걸 기대를 했었는데 그걸 제일 매운 거 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야? 그래서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매웠어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은 나도 뭐 솔직히 떡볶이 뭐 매운 거 못 먹지만 씻어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물에다가 씻어먹었어요 순한 맛을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같아서 뭔가 잘못 온 게 아닐까 어 전화할까? 생각을 하다가 그럴 린 없겠지? 이러면서 저거 했는데 너무 심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까 자꾸 속이 쓰리다고 과자를 먹었잖아요 제가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매워가지고 속이 쓰리였어요 어 만들었다 다 만들었어? 어 음료수 음료수 막 올려두는데 어 어 어 어 어 나 몸에 불 붙었어 야 물에 야 물에 들어가 물에 들어가 어 얘가 뜨거 어 왜 이렇게 됐지? 앞에 그거 너 캡 뭐지? 서있는 거에다 했나본데 와 이게 이렇게 불이 붙냐? 아 아니 근데 위치가 나쁘진 않다 이거 이것만 많이 해둬도 얘네들 다 불 붙겠는데? 어 와 셀프 바베큐 됐네 대깜짝 놀랬네 이거 화면 왜 이렇게 눌려 어 야 아침이다 오케이 라이트 끄고 오케이 라이트 잘 끄고 그러면은 우리 사냥 이런 거 한번 가던지 뭐 갑시다 이제 원줌이 한번 털어 배 좀 채우고 어 야 거기 배 채우려면 우리 사냥 한번 가긴 가야 돼 우무스 다 챙겨가야겠다 거기다가 아이템 넣어놨어? 어 나 우무스 여기다 넣었거든 음 여보세요 장난하세요? 하하하 아니야 야 몇 개 몇 개 있어야 돼 내가 다 가져갈까 내가 설마 한 개 넣어놓고 내가 그랬을까 한 개 들어가 있구만 하하하 하하하 갑시다 어 갑시다 다음 바쁜데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오 갑자기 채팅창 제가 항상 위에다 올려드리니까 많은 채팅 좀 해주세요 뭐하세요 어 뭐지 뭐지 어 됐다 뭐 한 거야? 아 더 세그로서 설치한 거야 에? 내가 밟아가지고 이거야? 왜? 이거 밟으면 저기 바닥에다 설치한 거? 어 이거 밑에 보면 해골 바가지 있잖아 어 이거 아이템이야 아이템 둔기야 둔기 근데? 좋아 아니 잠깐만 이게 뭐 저거라매 뭐? 트랩이라매 어 트랩이 이거 트랩이잖아 아니아니아니아니 무기랑은 다르지 아 이건 다르지 아 이건 다르지 그걸 왜 떨어뜨린다 거기다가 그러면 내가 지금 먹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중복돼서 내가 떨어뜨리고 싶어서 떨어뜨린게 아니라 아 나는 형이 무슨 트랩을 만든다고 하길래 뭐 하나 더 만든 줄 알았지 바닥에다가 가자 응응 아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는게 아니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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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칼 먹었으면 좋겠다 카타나 하나 가자 카타나 어 상자다 어 상자 리필됐는데 여기 어 어 어 어 어 엄청 엄청 많은데? 야아 개이득이구요 상자는 뭐 먹을 것도 뭐 많으니까 오케이 어 왜왜? 새새새새새 갈매기? 아우 저거 씨 개같은가 이씨 개같은 개같은 그렇지 한만 잡았다 한만 잡았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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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탈 났어 기탈? 세 마리 정도 잡았는데 모르겠어 아아 와 여기 뭐야 왜 이렇게 새가 왜 이렇게 많아 찢어봐 그렇지 그렇지 새 많이 잡았어 찢어 잡는데 중요한건 깃털이 나왔냐는거지 봐야돼 이따 봐야돼 새가 새가 무슨 한두마리가 아니야 진짜 새가 너무 많아 어 그러네 여기도 막 새 막 모인다 여기 어 내 새 지금 엄청 많이 죽였어 지금 어 깃털 나온다 깃털나 깃털나 나 여기 그 고래인대서 먹고 있는데 상어인가? 나 여기 그 고래인대서 먹고 있는데 상어인가? 아 상어구나 예 아 깃털 많이 나오는거 같은데 깃털 하나 먹었고 나는 깃털 두개 먹었어 나는 이건가? 그 가방인데 가방에서 가방이야 아 나 두개 먹었다 두개 먹었다 어 우리 지금 우리의 아침을 이런 데에 협의할 순 없어 어 그러면 저 요트에도 아이템 리킬 되겠다 바로바로 안 먹으면 날아간대 깃털은 한 마리 죽이고 먹고 이래야 되나봐 오 가방 나이스 1타 2피샷 이거 나중에 시청자팀이랑 붙어도 재밌겠다 그치 신한테 붙으려면 아 우리끼리 싸울 수 있지 않을까? 응 데미지는 들어가니까 어쨌든 죽어 거부가 여보세요 왼쪽에 식인종 발견 오 막 뛰어다니는데 어 쟤네 우리 딱 보더니 두 마리거든 근데 한 마리는 갖고 와 이거 뭐야 이 그래피 와 물이다 물 먹고 싶다 크으으윽 이 물 못먹나 안되네 물을 왜 못먹어? 그러니까 물이 암먹어져 물이 있는데 왜 물을 못먹어? 그 암크 시절에서 살았어야됬 cereal 얘네들 이것도 안먹고 못먹고 말이야 아 여기 얘네 들어갈 구멍이 없는데 어디로 갔지 걔네들? 응? 그러네? 조금 멀리 있었을걸? 여기 정도 있었을거야? 어 이쯤에 있었을텐데 아 일로 갔나본데? 저 위로 올라갔나본데 가볼까? 가만있어봐 가만있어봐 에너지 차는거고 아 잠깐만 이거 먹었으면 안됐다 큰일났다 나 목마르네 내가 음료수 하나줄까? 어 잠깐만 어 음료수 못준다 거북이 등껍질 설치해두면 물받아진대 어 맞아 있어 맞아 비오면 비오면 물받고 없네 거북이 우리 등껍질 설치해둬야겠다 어 두개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설치하자 오케이 줄 수 있는게 없네 흠 일단 가서 그거 찾아보자 그거 열매 찾아보지 뭐 아 오케이 오케이 가자고 스테미나가 없는데 너 지금 응 응 괜찮아 먼저 가 나 지금 열매 먹으면 되니까 스테미나가 없을때는 그 음료수 마셔야 되는데 어 에너지 그거 마셔도 되지않나 에너지? 어 안되나? 아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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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찼어 찼어 어 뭔소리야 방금 칼소리나는데 이게 칼소리도 가끔 나더라 어 어 뭔가 뭔가 사운드가 잘못되어 어 여기 예전에 우리 아크에서 짚졌던 땅같다 어 그치 어 올라오서 올라오서 그 생각했어 어 어 우리 세 개수 세 개수 어 여러분 그 세 개수 기억납니까?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나무 하나 짓고 여기서 했었는데 결국 세 개수 뽑혔잖아요 24시간도 안되서 아 방금 먹은게 술이어서 스테미노가 떨어진거라구요 이건 뭐야 잠깐만 이거 왜 안되지 공룡만 있으면 딱이야 어 잠시만 이거 되겠다 어 저 무인도 뭐야 잠깐만 이거 이거 방금 C 나왔는데 뭐하세요 폭탄 그거 뭐야 뭐야 그거 잠깐만 그거 내려둬 어 어 어 아니 이걸 뭐하는거야 이거를 어 미쳐 여보세요 에이 아니 이게 그거거든 뭔데 보물 보물상자같은거 아 이게 보물상자라고 근데 안에 로프한게 있었어 개같은거 진짜 아니 그럼 얘기를 해야될거 아니야 아이씨 잘못하면 내가 죽을뻔했잖아 자 죽었어 어 우리 이거 보물찾으면 다 재밌겠다 폭탄 만들려면 기판이 필요한데 기판이 없어 컨테이너박스에 있는지 찾아야돼 아 아 나 이제 컨테이너박스에 있는지 살아봐서 알아 그런거 해변가에 만드라구 어 야 왜 왜 온줌이다 앞에 정면에 어디 정면에 저 멀리 안보여 뭐야 또 렉인가 나 앞으로 가고 있는데 저기 온줌이 한마리 있는데 아주 멀리 어 난 안보여 왜 안보여 렉인가 왜 안보여 나 저기 뒤쪽에 있는게 아직 텍스처가 안들어왔어 나한테 어어어 어 맞네 얘네들 아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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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었나보다 렉이다 렉 아 렉이야 아 저희들 두명 있네 저희들 이제 있네 그럼 형컴이 똥컴이야 내컴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내컴이 엄청난거지 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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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거잖아 응 그건 아니지 그 다음에 똥컴인거지 지금 위치 없으면 안나와야지 가자 지금 쳐들어가는거야 지금? 우어어어 이빨 내놔 이빨 깨 같은거 깨 같은거 깨 같은거 한마리 보낼거 한마리 보낼거 도망가다 도망갔다 도망갔다 에잇 아니 원조민이 이렇게 약했나? 쟤바라 어 쟤 졸라빨라 쟤 도망가는거 봐 그니까 우리 스테미너 땜에 많이 뛰지도 못하는데 저 한명 저기서 있네 어 스테미너는 많다 이긴 한데 딱히 스테미너 줄 수 있는 게 없다? 아아 이런걸 그 아까 전에 그 상자에다가 내가 음료수 올려면 니가 음료수 가져가면 되는구나 어 여자야 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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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자야? 어 그럼 안 돼 오지마 오지마 내가 죽일게 여자면 힘들어 어 됐어 됐어 죽였어 죽였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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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시체도 던져버려 아이 어 이제 바다에 던져버리고 에이라이 참 힘들어 야이 힘들어 아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어 사슴 잡고 싶다 사슴 요런 사마점 왜왜왜 아 내 앞으로 딱 왔는데 아 아 아 아 오케이 어 요게 그냥 오케이 어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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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잡았다 잡았죠? 어 사슴 단발 잡았어